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등장한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공범도 함이라고 한 명을 제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총장 승인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감은 이제 세 번째 3주 차고요. 옆에 최병무 의원께서 내일 모레면 끝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문 닫을 때 됐어요. 그런데 어제가 첫 출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그러니까 참석한 첫 국정감사였는데요. 이 대표는 두 가지를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범도 함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최상병 수사 모마 의혹에 대한 질이었는데 먼저 홍범도 함 같은 경우에는 폐지 검토 지시가 내려오게 된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해군 합참총장을 향해서 직접 물었고요.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또 박정은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연 옳은 행위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군 수뇌부들에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주로 이 야당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당 중심의 이슈에 대해서 대표 신분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종합 질의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전 국감에만 찬석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번에 왜 그랬었죠? 가결파, 오인방으로 지목된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과 왈부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당내에서 그런 발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진명 지도부 중에 여전히 아, 그래도 이 징계는 받아야죠. 나중이라도 뭐 이런 뉘앙스를 남기면서 당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징계입니다. 라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과 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대표나 최고의 지도부를 할지라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해당 행위를 해놓고도 이걸 징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데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자, 김두수 소장님. 지금 당원들이 원한다라면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겉에서는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이거 뭐 징계할 일은 아니지 넘어갑시다 하고 한쪽에서는 아, 안 돼요. 그러면 가결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지금?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당내의 일단 가결파 오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일단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거에 어쨌든 가결되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약간의 갱고의 의미를 같이 부여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당은 통합하고 포용해 가야 되는 거니까 당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한마디로 해서 지금 당내의 열성당원들의 어떤 이런 징계 청구가 좀 수그러들지는 않겠지만 열성당원들. 네, 좀 강경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따둑거리는 역할은 제법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굿컵, 한 사람은 배드컵. 굿컵, 배드컵. 누구 말이 맞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아까 역할 분담 그 말에 동의해요. 저는 짜고 치는 굿스톱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모르나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우리가 모르나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저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말리는 시누이 역할 내지는 무슨 좋은 엄청난 겉으로 막 그 인재한 시어머니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말과 그러면 행동이 일치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최주영 기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에서는 이거 비명계 암흑의 지역에 누구를 내려보냈다. 누가 지금 이미 뛰고 있다. 결국 공천에서 다 배제하겠다. 경선을 통해서 배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아무리 해봤자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이나 현장에 가면 다르다, 믿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이 공천학살로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가결 오적에 대한 징계가 없이는 당의 단합은 어림도 없다. 이런 취지의 다소 강경한 글들은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니까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공개 발언을 하기 전날에 비공개 최고위를 주말 일요일에 열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미 거기에서 징계는 없고 올리지도 않는 걸로 하자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대표 면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안 된다, 징계해야 된다. 물론 표결을 가지고 사람을 가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난 이후에도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JMS에 이 대표를 비유하거나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미 마음을 잡고 온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최고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표가 이걸 결정을 한 건데 지금 강성 지지층들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결국에는 이 지지층이 이 대표까지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도 조금 관건입니다. 이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그러니까 저렇게 최고위원들이 징계하라는데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대요. 자, 이런 틈을 탔다고 해야 되나요? 눈치 작전에 돌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흔드는 그 사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원해 인사들 지금 아직 국회의원 안 된 친명계 인사들 이 이른바 비명 지역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 여기다가 공천 달라고 도전장 내겠다고 나 여기서 출마하겠다고 이런 걸 흔히 자객 출마라고 하죠. 현역 의원이 있는데 뭐 분당 같은 경우 지금 뭐 몇 군데 이름 거론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 얘기 잠깐 들어보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지영 기자 지금 몇몇 의원들 지역구에는 가 있다고요. 벌써 이미 뭐 현근택 전 대변인 뭐 다 이미 가 있다고요. 네, 현근택 변호사는 대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 지역구 성남중원구에 가 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강병원 의원 지역구 은평인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김우영 구청장이자 지금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비서관이 강원도에서 다시 도전을 했었어요. 원래 그 직전에 경선에서 강병원 의원이랑 붙었다가 떨어지고 강원도로 이제 옮기겠다고 하면서 강원도에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총선을 맞춰서 다시 지금 은평에 도전장을 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돌린 인사 메시지에도 강원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삭제하고 은평에서 활동한 내용만 공개를 해놓고 지역 유권자들한테 문자를 돌렸다는 거예요. 강원도는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는 공천도 쉽지 않고 당선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는 공천받기가 어려우니까 홈지로 간다고 해놨다가 지금 수도권 판세 보니까 아니다. 나 다시 수도권 서울로 갈래. 그것도 이제 강병원 의원도 비명계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경향이 크고 반면에 이제 김우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명계 그룹에 거의 좌장격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지역구를 선정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강의원 의원도 그렇고 송갑섭 의원, 송갑섭 최고위원, 비명계 최고위원 지역구에 광주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대표 변호사도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식의 지역구들이 꽤 많아서 아마 자격공천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아까 국민의힘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낙동강 하류지역, 삼선 의원들 물러나세요. 아, 안 돼. 왜 내가 물러나. 그러면 이게 기득권의 싸움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원회인사들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거고 이건 당원의 뜻에 따른 거고 민주당은 어쩌면 공천에서 혁신을 이루는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격공천이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격공천 또는 자격출마 이런 이야기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한 20년 전에 일본의 고이제미 총리 시절에 닌자공천이라고 이 말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격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대중정당에서는 당내에 경쟁자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경쟁자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최대 경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정당하게 경쟁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른바 수박 논쟁 이런 게 있어서 당의 색깔의 어떤 당의 노선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같은 걸 자기의 정치적 추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특정 지역의 출마를 고려해서 또는 그 지역에 가서 미리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공천 시스템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고 또 공천은 어쨌든 경쟁을 붙여줘야 되는데 경쟁을 1대1로 붙이면 당내 가장 갈등이 폭발할 건데 다수의 공천을 했다가 개선제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 물가리로 빼버리면 그러면 무소속으로도 나오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니까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민주당에는 도움이 될까라는 거고 또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뭐냐면요. 이분들도 나온대요. 자 또 다른 신문 기사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조추송 어벤져스. 조추송 누구일까요? 바로 조국. 주미애 송영길. 자 이 세 사람을 두고 지금 총선의 어벤져스다. 그러니까 총선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처럼 민주당을 구하는 어벤져스처럼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또 정총래 의원은 아니지 그건 좀 거시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아니겠어요? 네. 강성 지지층과 이른바 코드가 맞아요. 조추송. 그런데 저 중에 추미애 전 장관을 빼고 다른 두 사람은 당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잖아요. 돈목투 사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을 받으려면 다시 복당을 해야 될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공천을 받으려면 입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당내에서 경선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느 지역구에 가도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그럼 왜 거시기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본선에 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추송이 만약에 민주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또는 민주당 지지자가 각각 후보들을 찍는 거는 물론인데 결국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도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도가 저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게 이번 총선에서 안 바뀐 거 있어요. 지난번에 바꾼다고 약속 다 했는데 안 바꾼 거 바로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 만들어요. 우리도 민주당이야. 우리도 색깔 파래. 그래가지고 위성정당 만들면 이분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몇 석 정도는 당연히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열린민주당 있었죠?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가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더불어 시민당인가요? 뭐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김의겸 의원 당크 출신이에요. 그렇죠. 아니 김의겸 의원은 열린민주당 출신입니다. 또 달라요. 민주당의 주변 위성정당이 사실상 두 개가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비례당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언론 용어로 하자면 그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도 몇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의 안팎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이거는 실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년도 가고 3년도 갈 수 있다. 질질 이렇게 끌면 그런데 여기에 이 바쁜 재판부에 위중교사까지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지금 얘기가 됐어요.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 같이 해야 되나 따로 해야 되나 단독 판사가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합의 판사로 가야 되나 했는데 민주당이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이 직접 요청한 건데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여기에 위중교사 사건까지 지금 형사사비 33부에 모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모두를 같이 병합 심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병합이 아니라 병행으로 심리가 될 경우에 사건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비대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합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사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네. 이게 왜 당무를 수행해야 되는 본인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양해를 좀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 병합 여부가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1심 선고 시점 때문인데요. 이 위중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 이렇게 판단을 받기도 했고 내용 자체도 좀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 총선 전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반면에 만약에 대장동 건과 이것 위중교사 건까지도 병합이 돼버리면 1, 2년까지 1심조차 안 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결론이 난 사건이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1년 안에 해결하라고 하는 결론 내라고 하는 선거법 사건조차도 지금 시간이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니까 어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선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위중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관활로서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부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 이재명 이름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왜 34 여러 건이 있는 34형사부에 가는 건지 왜 34가 아닌 34형사부에 갔는지 같이 선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별도로 선고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있는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은 저거는 법원의 전권이에요. 배당을 할 때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이 이미 너무나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거기 성남FC 사건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는 공동피고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진상, 공범인관계, 이재명.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검찰이 경합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위증교사 사건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단독 사건에서 빨리 처리해 주는 재판은 원래 신속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빨리 하는 게 맞는데 굳이 그걸 저기에다가 병합시키려고 지금 사실 배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정말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의심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총선 전에 그 어떤 선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을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법을 다 동원해서 저는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전술에 마치 법원이 도와주는 맞장구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지금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를 해야 하는 검사들이 정말 황당합니다. 자 황당하다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입니다. 12월 말에 비회기가 되면 이정섭 팀장이 주도하는 3차 영창청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에 대해서는 그런 박 의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제가 풍은이라고 풍은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검찰총장이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야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 뿐 아니라 다수당 1당 대표 수사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이 얘기를... 아니 무슨 국회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겪지 못했던 이원 국회라는 장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원이라는 장벽이 또 있어요. 법원이라는 장벽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그냥 분석적인 개인의견이지만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판사들의 구조나 시스템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갖춰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우이중 교사를 왜 대장동 배임이나 뭐 의뢰신도시 성남FC 이걸 한참 그 막고 있는 그 재판부에 그걸 배당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부터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지검에 가면 수원지검의 그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한 사람 뭐 딱이... 거기다가 이제 김의경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만 본인 얘기는 그 위장전입 옛날에 했던 거 그거 하나 외에 나머지는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걸 자꾸 제기를 하니까 그럼 일반 국민들은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 이정섭 차장검사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검에서 감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조치를 그 해서든 빨리 결론을 내주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이냐 하는 거를 밝히기 전에는 이 그 어떤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는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의겸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요.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재판 얘기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략은 그 바뀐 검, 저기 변호사가 아 이거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나 재판부 또 못 믿겠다고 이런 의미니까 또 시간이 지금 늦어지고 어떤 재판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제대로 예정대로 가는 게 없다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는 뭐 파란이 많았죠 그 가정에서 부인의 어떤 뭐 다른 항의도 있었고 또 변호인이 바뀌는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이 가정에서 이제 뭐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피고인이 어쨌든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문제는 판단할 일이고요. 좀 정치적 해석은 자제하고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국감장에서 또 정치인들이 왈가워할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피고인은 이화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화영 피고인이 여기서 기피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기피 신청을 하면 구속기간 그게 멈춰요. 산입이 안 돼요. 그러면 구속기간은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피고인은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항상 키워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